보여드릴 기사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쫀쫀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다만 차곡차곡 그 분노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분노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분노 뒤에는 차가운 이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시죠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통화 내역 들여다본다 오늘 아침 10시 52분 했던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다니까 그것도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다니까 그래서 통화 내역도 다 드러난다니까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생활 유출 의혹에 대한 단서도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당 의혹은 확산일로 했다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사상황 유출은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비롯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못하고 종결시키는 파국을 가져왔다 박병국 기자님은 어떤 휴리가 불법적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 때문에 박 시장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고소인도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 사과를 받지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을 전부 다 수사를 하건 조사를 하건 어떻게든 해가지고 전부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2차 가해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주 신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안은 그러면 경찰 탓이네요 경찰이 유출했으니까 경찰이 유출을 왜 해 경찰이 유출해서 박훈주 기자님은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경찰이 유출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인이 2차 가해를 갖다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2차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프레임이 믿겨지십니까? 이 프레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박 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왜? 자기네들은 취재원을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믿기에는 취재원이 없죠 헤럴드 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변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며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대요 우와 대단해 대단해 야 이 경찰 누구야? 좀 잡아와봐 야 이거 범법이야 범법이라고 이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유족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휴대전화는 사적 소유품이죠 박 시장님의 재산이었고 그 박 시장님의 재산이 유족들한테 옮겨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옮겨가 있는데 그 소유권자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를 포렌식을 해서 이걸 밝히겠다 어떤 근거로요?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했을 때 득할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득할 수 있는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양쪽의 입장이 대등하게 공론의 장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떤 범죄자라도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재판장,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한 사람 쪽에 일방적 주장만이 남게 됩니다 그 일방적 주장은 팩트체크를 하기에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일방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론의 장 재판이라고 하는 공간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라고 하는 것은 공론의 장에 이 소를 올린다 제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공소권이 없는데 수사가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포렌식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합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유족에게 여러 의견들을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는 엄청나게 악실적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매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헤럴드 경제는 헤럴드 기업 소속이죠 여기 사주가 누구더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주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죠? 니들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합니까? 사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나면 박병국 기자님 우리 기독 기억해둡시다 박병국 기자님 만에 하나 서울시장 당선되면 어디 공보관 이런 걸로 가시려고 생각하시나 보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추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살지 맙시다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을 크로스체크도 해보지도 않고 유족들한테 체크해보셨어요? 경찰이 내가 포렌식 하겠다 그러면 포렌식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박 시장의 휴대전화는 잠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잠궈놓지 너리면 켜놓습니까 맨날? 때문에 경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 휴대전화를 여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비밀번호를 마음껏 여는 거죠 본인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휴대전화가 열리게 되면 수사상황 유출 단서도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도 증거로 쓰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유출하는 순간 사자명예훼손이 된다 알고나 써라이 쉐리드라 니들이 왜 이런 짓 하는지 다 알아 너희 지금 이런 식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유족들을 갖다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떳떳하면 포렌식하게 냅둘어 유족들 니들이 동의 안 해주냐 우와 나쁜 것들 이런 식으로 진실을 덮어가지고 2차 가해라는 유족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런 식으로 외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니들 지금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냅니까 수사상황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경찰 확인해줬죠 그리고 청와대도 확인해줬죠 그런데 유일하게 수사상황이 유출됐다는 주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재련 변호사만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 관계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경찰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입을 맞춘 겁니까 다 짜맞췄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경찰 경찰이 그 많은 경찰들이 전부 다 입을 맞췄냐고요 아니 유출한 적이 없대잖아 그럼 당신들은 마음속에 어떤 잣대가 있는 거야 무조건 김재련 말만 옳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기사입니까 언론이 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상황을 유출했다는 논란을 누가 만들고 있느냐 언론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헤럴드경제의 박병국 기자 같은 사람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유족들을 압박해서 포렌식을 받지 않으면 그 포렌식을 받지 않는다는 것 갖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그 숨기려고 하는 인상들만 가지고 또 마녀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면 유족들의 입장을 기사에 담아야죠 어디를 봐도 유족들의 입장이 기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인 측은 전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쪽은 거짓말 탐지기 달고 삽니까 어째서 경찰과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고소인 측 대리인들이라든가 고소인 측 사람들은 진실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 부분은 언론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고 10일 새벽에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 수사가 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린 목도했다 어떻게 단장하냐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장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봐요 김재련 변호사와 고소인 측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자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아우 엄청난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확인을 하셨냐고요 기자는 이런 거 사실을 확인을 하라는 사람이 기자입니다 확인하셨냐고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있는 그 문건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 이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소를 했다 이거나 수사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취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재할 건 이거예요 이 가짜 고소장을 누가 돌렸는지 그 고소장을 돌린 사람들이 혹시라도 어디에 있는지 경찰은 고소장 돌리지 않아요 미쳤어요? 그것도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 찌라시나 SNS를 통해서 돌리게? 그럼 이거 누가 돌렸을까요? 이 기사는 기록될 만한 악의적인 기사다라고 봅니다 이 기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첫째 경찰이 수사 상황을 흘렸다라고 하는 걸 기저성 사실화해서 경찰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 있을까요? 송치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2019년 8월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민정수석이었을 때 이미 내사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을 몰아세우면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작동했다고 하면 작동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냄새가 납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둘째 그렇게 경찰과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자가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라고 사실상 경찰 관계자 말 이것저것 꽤 맞춰서 코테이션 따가지고 올리면서 실제로는 포렌식 해 포렌식 해야 돼 포렌식 안 하면은 니들이 구린 거야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유족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쏙 빼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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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다 뺐어 그래놓고 이렇게 포렌식이 마치 당연하게 정말 아주 쉽게 정상적인 모든 수사과정에 모든 조사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필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놓고 나중에 유족을 공격하려고 제 의심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범법을 옹호하면서 법이 규정하지도 않는 강제 포렌식을 왜 기자들이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 기자들은 요 안에 뭔가라도 나올 거라고 꼬투리 잡을 게 뭔가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다고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계속 조그만 거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부풀리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